지금 가고 있어요. 빨리 보고 싶어서 택시 탔지. 지금 그... 10분이나 남았다네. 수업은 잘 끝났는가? 우리 다쓰기. 네, 그 강의는 끝났는데 과대 뽑는다고 모이라서 지금 가는 중이에요. 끝나고 전화할게요. 어? 가자. 아... 아... 송달이 진짜... 아이고... 아 어떡해... 뭐가 이렇게 알록달록해요? 되게 열심히 필기했네. 아... 혹시 몰라서... 무식하니까 손발이 고생이지 뭐. 고마워. 고마워. 자, 일단 추천부터 좀 받을게. 지원자도 좋고. 나는 과대가 너무 하고 싶다. 없어? 그냥 과를 위해서 봉사한다고 생각하고 좀 나서 주라. 이거 생각보다 재밌어. 고마워. 혜진이. 어. 나 복수 종국 때문에 바빠서. 하윤아. 야, 나도 못해. 나 과외 때문에 바쁘단 말이야. 야, 그러면 이걸 어쩌냐? 나도 이걸 계속 하라고? 저기... 그럼 제가 한 번 해볼게요. 아, 그... 편입생이 하면 좀 그런가 해? 야, 이 캠퍼스엔 묘한 낭만 있어. 걷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진단 말이야. 이따 밥 먹고 같이 걷자 그래야지. 씨씨처럼. 씨씨. 태석 씨! 아이, 뛰세요. 뛰지 마. 아이, 내가 갈 텐데 뭐 하러 뛰어. 아, 너무, 너무. 빨리 말해주고 싶어서. 저야. 저 과대 됐어요. 과대? 네. 다들 주저하길래 제가 지원했어요. 옛날부터 꼭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땐 자신 없어서 주저했는데 이번에는 확 그냥 용기를 냈어요. 이야, 잘했네. 그래, 이왕 학교 다시 다니는 거 해보고 싶었던 거 싹 다 해봐야지. 어, 국과대는 지원인데 완전 싹싹해요. 영화랑 영래도 많이 도와주기로 했고. 이야, 이거 너무 일치월장인데? 아이, 근데 과대 생각지도 못했다, 진짜. 아, 근데 어떡하죠? 애들이 축하파티 해야 된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같이 갈래요? 아, 좀 불편하려나? 아이고, 일 없습니다. 가십시오, 과대님. 저 막 그렇게 옹졸한 남친 아닙니다. 그래도 같이 저녁 먹으려고 왔는데. 괜찮다니까요. 이 딴 것도 아니고 내 여친이 과대가 돼서 이 뒤풀이를 하겠다는데 기쁜 마음으로 보내줘야지. 응. 나도 오늘은 친구 만나야겠다. 얼른 가요, 가. 아니다, 내가 먼저 가야 다시가 맘 편히 가겠다. 나 먼저 갈게요. 끝나고 전화하고 축하해요, 과대. 장아다, 송다이, 파이팅! 알았어, 전화할게요, 그럼. 어, 저녁 맛있게 먹어요, 어? 어, 고마워요. 어. 한글자막 by 한효주